서울에서 이제 원래 그 경기권에서 저희 그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이제 15% 가까이나 이제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멘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 진짜 맞네요. 디지털 타임즈에서 지금 속보를 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지지율 9% 반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게 충청권에서 19%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서울권에서 우리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45%에서 30%대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15%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9%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반등하는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예요.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제일 그 신뢰도 수치가 높습니다. 다른 이제 여타 그 ARS로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신뢰도 수치가 한 4% 조금 간당간당한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14% 가까이나 되죠. 왜냐하면 이게 전화면접 형태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다 보니까 신뢰도가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가지고 한 3, 4배 정도 높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 서울권에서 특히나 9%나 다시 반등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선거를 치를 때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중도층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의 이 여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도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야 그러면 중도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좌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냐. 집토끼들을 전부 다 이제 내쫓고 좌클릭을 해가지고 중도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있었던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문제나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그쵸. 굉장히 좀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자기 팔다리를 다 자르는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밀어준 것인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중도층과 정치 무관심층은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상적으로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다 보니까 중도라는 게 어디 있어. 어떤 인간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외국, 경제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일관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하면 정치 무관심층인 것이죠. 정치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을 안 해요. 왜 애당초 대사로 임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질을 해왔고 얼마나 공수처가 악랄한 짓거리를 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딱 보는 거예요. 기사 제목만 보는 거예요. 그 기사 제목만 보고서 이종섭 그냥 나쁜 사람이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임명했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는 거거든요.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MBC가 어떤 식으로 이걸 또 공작을 했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는 것인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죠. 왜? 대부분의 정치 무관심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훨씬 더 힘들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만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냥 있었을 때 이렇게 기사 제목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쑥쑥쑥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안 찾아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정치 무관심층이 몇 프로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좋기 한 30%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60%, 65%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 왜?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 무관심층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종교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이제 꾸준하게 지지해왔던 35% 정도. 그리고 민주당을 또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지해왔던 35% 정도. 이거를 제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 거나 사실상 전부 다 30%가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딩을 우리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죠. 중도는 없다. 중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자라고 갈 게 아니라 정치 무관심층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3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경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30% 가까이 되는 정치 무관심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오는가가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글자 그대로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읍참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낙엽잎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 무관심층이 너네들이 왜 진실을 몰라? 너네들이 왜 이렇게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건지를 왜 몰라?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정치 무관심층이 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 끝나고. 너무 간단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죠. 뭐하러 그거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을 모를 수 있겠다. 모를 수가 있냐. 그거 한탄한다고 해서 뭐가 결과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결과가 바뀌지 않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밀어붙여도 돼요. 왜?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어떤 상태니까? 정치 종교화가 되어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여도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무슨 가치관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무슨 정책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뭔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진짜 막말로 무슨 막 진짜 얘기를 하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왜? 쟤네들은 사이비 종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여도 되죠. 그냥 딱 어느 정도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중도층이 조금 움직이냐? 이 정도만 눈치를 봐도 되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그냥 다른 겁니다. 보수 우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적 사고를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가지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과반을 차지하고 그거를 과반을 차지해야 그다음에 이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론 개혁하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같은 것도 개혁하고 사법부도 개혁하고 이래야지 이게 차근차근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모든 첫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선거 승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선거 승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